y 제곱은 8x y는 x 제곱은 8y 얘 접할 거는 여기 있겠지 기울기는 입구하잖아 그럼 기울기가 마는 신인 것까지 됐으면 기울기 할 때 접속 못 구하나? 보시는데 기울기가 마는 집값이네 뭐냐면 이거는 뭔데 y는 x의 대칭이니까 y는 x의 대칭이니까 얘도 y는 x와 수직일 수밖에 없다고 안 그러면 이게 빼딱해가지고 대칭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수직이니까 얘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y는 공식이 뭐인데 마이너스 x 플러스 n분의 p 안 그러면 어떡해 얘 풀이는 y는 mx 다하기 n 얘가 집어넣어서 판별 띄기가 0이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인 게 마음에 걸리나?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는 게 얘가 xy로 바꾼 거니까 얘는 y는 x로 접으면 접혀져 근데 접히는데 이놈하고 이놈이 기울기가 많은 일이 아니면 얘가 이쪽으로 하고 얘가 판별 나오니까 얘는 대칭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우선은